오늘 소개할 무료 프로그램은 Screen to GIF라는 움짤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Screen to GIF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나 프로그램에 비해 기능도 굉장히 많고 편집도 가능합니다. 영상 하단 더보게 첨부한 링크를 눌러 공홈으로 이동합니다. 공홈에 있는 프로그램 소개를 보면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무료 프로그램인 걸 볼 수 있고요. 용량은 대략 70메가 정도 그리고 녹음해서 편집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메인에 있는 3가지 메뉴를 살펴보면 패키지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요. 설치 프로그램은 PC에 설치하는 버전이고 상단의 드랍다운 문구를 펼친 다음에 PC 운영체제에 맞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설치하는 과정이 귀찮은 분들은 우측에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버전을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풀면 이렇게 EXE 실행 파일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설치하는 과정 없이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사용하는데도 어렵지 않고요. 일단 설정 메뉴를 누르면 굉장히 많은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탭을 눌러서 내용을 보고 체크 및 해제 또는 단축키 세팅을 통해 취향껏 설정한 다음 확인을 눌러 저장하시면 되고요. 일단 메인에 있는 4가지 기능을 보면 녹화, 웹캠, 칠판, 편집기가 있습니다. 녹화는 말 그대로 특정 영역을 녹화한 다음에 해당 파일을 움짤로 만드는 것이고, 웹캠은 PC에 연결한 웹캠을 녹화해서 움짤로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칠판은 그림 그리는 과정을 녹화할 수 있는 옵션, 편집기는 녹화가 끝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메뉴로 이미 만들어진 움짤 파일도 간단한 편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움짤을 만들고 싶은 동영상을 재생한 다음에 녹화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창 하나가 활성화됩니다. 창 크기를 조절해서 움짤 만들 구간을 지정한 다음에 녹화를 누르면 이렇게 녹화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요. 경제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편집기가 열립니다. 편집기가 자동으로 열리면 홈 화면 탭으로 이동이 되고, 여기에서 미리 보는 창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움짤을 만들 때 필요한 몇 가지 기능을 제가 소개를 하자면, 먼저 이미지 탭을 눌러 경계선을 누르면 모서리 부분에 테두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색상을 누른 다음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른 다음 상하좌우 두께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있는 프레임을 지정합니다. 컨트롤과 A를 누르면 전부 다 지정된 걸 볼 수 있고, 적용을 누르면 해당 프레임에 오버레이 적용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움짤을 재생할 때는 상단에 있는 재생 탭을 눌러 재생을 누를 필요 없이,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렇게 움짤이 재생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탭을 누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로 영역을 지정을 하고, 모자이크 옵션에서 수치를 입력한 다음, 컨트롤 A를 눌러 모든 프레임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모자이크 효과가 들어갑니다. 선택된 부분에만 모자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벗어나는 부분은 별도로 프레임을 지정한 다음에, 모자이크를 별도로 만든 다음 적용을 눌러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 번거롭긴 하더라도,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구요. 자막 탭을 누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폰트 종류, 스타일, 굵기, 크기, 색상, 기타 옵션은 본인 취향껏 여기에서 조절하면 됩니다. 입력한 텍스트를 마우스 드래그로 움직이면 좋은데, 위치 설정에서 지정하고, 여백도 입력을 해서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폰트 종류를 보면 PC에 설치한 폰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윤고딕이 이렇게 영문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모든 음짤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컨트롤과 A를 눌러 전부 지정하고, 적용을 누르면, 이렇게 해당 위치에 텍스트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그리기라든지, 도형 추가, 이런 것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편집한 다음에, 프레임 모두 선택하고, 적용을 눌러 적용하시면 되구요. 모든 편집이 다 끝난 다음에는, 파일 탭에서 저장을 누릅니다. 파일에서 저장 경로 설정하고, 파일 형식은 자동으로 GIF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이름만 지정하고, 저장을 누르면 끝납니다. 저장된 파일의 용량이 커서 줄이고 싶다면, 이미지 탭을 누른 다음에, 사이즈를 누르고, 폭과 높이, dpi 수치를 원본보다 낮게 조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녹화 메뉴를 처음 눌렀을 때, 기본 프레임은 1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좀 더 매끄럽게, 움짤을 만들 수 있지만, 용량이 커진다는 부분 참고하시구요. 움짤 프로그램이 필요했던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